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란 이거 제가 5천원에 뽑았는데요 이게 마스터 벌라 M이라서 쭈우 쭈우 나도 몰라 약간 모찌모찌에요 모찌모찌한 몬스터 벌라 새로 나온 거에요 이번에 신상인 거 같은데 누리토이즈에서 새로 나온 신상이네요 운좋게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요구를 한번 더 뽑아볼게요 네네 여기 안에 파란색도 있고 이거 검은색 난이도가 꽤 어려워요 인형이 동글동글하고 모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도 조금 매우 부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원만 네 만원만 한번 해보고 노래소리가 좀 강하긴 해 뽑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노래소리가 매우 커넥하지만 여기 뻐키샵입니다 어 잘 들어간 거 같은데 잘 들어간 거 같은데 잘 들어간 거 같은데 얘를 좀 빼서 탑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쟤들 저런 거로 정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홍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순간이동을 했도록 하죠 오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일본 전문 키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엄청 예뻐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희가 맘에 들었던게 집게가 매우 끄덕해가지고 잘 힘이 좋지 않을까 그랬습니다. 근데 애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못 잡았어요. 도연이가 잘못 잡았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. 이거 내가 강맞는거잖아. 강돌이야. 제가 이렇게 해서 못 잡았거든요. 잘 들리죠? 탑이 없어. 탑 싸우면 되지. 탑 싸고 한 두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한 두개정도? 두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오 나와버려. 요 아래꺼 빼야될 것 같은데? 그냥 냅두자. 아 그냥 냅두자고? 아니야 아니야. 그래 그냥 냅두자. 지올대 넣어. 잠깐만 이게 좀 더 낫겠다. 나 이거 갖고싶다. 히트 엄청 귀엽죠? 일본 정품이라서. 스크치! 나이스 나이스. 다 들어갔다.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? 보들보들한 재질이에요. 우와 이거 그냥 넣어놔. 아 역시. 얘도 그냥 냅두고. 그래 다른거 하고 나중에 뽑자. 그렇죠. 오케이? 오케이. 나 여기서 집게가 뾰족한 만큼. 안 돼. 다행히 힘이 좋았어요 여러분. 좀 더 누워야 되는데. 몬스터볼에서 망했으니. 어. 아니야 아니야. 잘못 잡아서 내가 일부러 놓친거야.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. 네 알겠습니다. 믿어볼게요. 네 저만 믿으십쇼. 믿었다가 발견 찍히겠다. 아니야 아니야. 조용 조용. 이게 너무 바짝이 있어서 집게가 많이 회전하잖아. 그렇죠. 하지만 그 회전까지 예상하는. 모르겠어요. 그래. 그래. 알겠습니다. 일단 몬만 들어가면 제가 봤을때 지금 탑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이스. 몬만 들어가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. 뽀바 뽀바. 뽀바 뽀바. 뽀바 뽀바. 흐리지마 흐리지마 흐리지마. 흐리지마. 잠시만 잠시만. 오오오. 오오오. 저 집게 모양이 왜 이래? 응. 해. 준비. 에잇. 들어 당겨라. 나이스. 가자 가자 가자. 살짝만. 그렇지. 슉. 오케이. 귀엽다. 일본 정품. 다 뽑아라. 야 이거 다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. 아 이거 뚜뚜치 안 써야 되겠지. 나도야 뽑고 싶어. 어 나 한 번 넘었으니까 너 해봐. 우와 저걸 들어줘다고? 어. 힘 겁나 좋아 지금. 그렇네. 이거 되게. 안 돼. 인형 가벼울 것 같은데. 어 인형 엄청 가벼울 거에요. 일본 정품이라서. 맞아. 뭐야. 나 천원 넣어주는데. 우와. 자기름 만원 넣고 난 천원 넣어주기. 자. 이거 이런 대형 인형 뽑는 게 또 꿀잼이죠. 옛날에 대형 인형 진짜 재밌었는데. 아 아니야. 이거 약간 좀 위치만 잘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. 자. 뒷게 조금 회전을 시켜주고요. 발발 한 명만 더 들어가면 되겠지.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면 되거든요. 오 좋아. 어.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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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득치 안 하고 그냥 할게요. 네. 소득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. 나이스. 나이스. 다 끌당끌당. 몸 잡아 다 끌당. 오. 조심하고. 네. 네. 자. 조율이도 한 번 더 뽑나요? 피치. 나도 뽑고 싶어. 나옵니다. 나이스. 자. 뒤에 있는 거 끌어당겨야 돼요. 아 이거 이거. 아 그 오른쪽에 있는 거. 아 이거 먼저. 걔는 한 번 더 놔두고. 네. 알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. 몸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. 바닥에 있기 때문에. 아니야. 난 할 수 있어. 아니야. 본이랑 다르기 때문이지. 오 잘 들어갔다. 뭐야. 대박. 두 개 다 뻔했나요? 잡을 수 있는 각으로. 와 이뻐. 왔다 왔다 왔다. 와 좋아요. 아 너무 이쁘다. 잘 귀엽긴 하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심쿵해가지고 신경을 불잡고 있을 거예요. 오 잘 들어가는데. 터치 한 번 하나요? 아 저 옷에 끼었나요? 어디 끼었대? 끼었대? 어. 바짝. 아이고. 어디 끼었네요. 옷에 약간.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. 잡기 좋은 자세죠. 지금. 벽에 그 덕에 붙어서. 불 찢으면. 쉽게 내린다면. 오 나이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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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정책 통통이 아~~~ 아 마지막에 아깝네 배전에 조금은 잘 먹었으면 된 것 같은데 한번 돌려줄게 네 매를 막아야해 돌리고 자 한 번 더 왼쪽으로 하고 네! 두윤희의 지켜드리기 가나요? 오! 살짝만 더 잘 잡았다! 대박! 왜 이렇게 잘해? 엄청 잘한다 잘하지? 어 와 대박 어? 두윤희가 장난 아닌데? 와 대박 치한다 어 치한다 치한다 진짜 얘도 뽑아야지 아 뽑아야지 자 일단 뒷쪽에 있기 때문에 탑이 있는 앞쪽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아 기회가 끝났어 포장실 오겠다 자 저의 차례입니다 우리 만원 만원 번갈아 가자 오빠 내가 봤을 때 이번 만원에 끝날 것 같은데? 어 아니야 나 이거 얘도 뽑을 수 있어 알아 그러니까 걔까지 내가 뽑을 것 같다고 오케이 나 아마 노릇어 네 아마 이거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앞으로 올려나 모르겠네 아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응 근데 생각보다 앞으로 갖고 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운이 좋게 좀 튕겨야 돼요 튕겨야 돼요 튕겨야 돼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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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들어주기 때문에 튕겨야 돼 앞으로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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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기분 좋다잉 지금 한쪽 다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야 완전 잘 나오는데 홍대가 웬일이야 홍대가 난리났다잉 이거 이거 리모 잡으면 안 되나? 어 옆에 뭔 말인지 알아 뭔 말인지 알지 어 어 얘 머리 다 푼다 아 역시 이게 조금 아쉽네요 얘를 차라리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 목을 잡는 거지 아 안되네 난 그래도 한 옆 바닥이 통 된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하다 지금 그러니까 아 얘는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여기가 놓는 겁니다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 탑은 매우 좋은 탑에 인형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아니면 여기 여기 기잡아 봐 귀 아니야 아니야 아까도 귀 놓쳤잖아 그러면 딱 목 그러니까 잘 잡으면 갈 수도 없네 잘 잡으면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아 야 어렵다 아니 좀 밑에 목을 빼 버렸어 오를 수 있는 인형이 없어요 그러게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어 지금 봐봐 부터치까지? 부터치까지 했는데? 아 아 조금 모자란데 아이고 아 아쉽다 어 한 마리 더 뽑고 싶은데 어 없어 없어 인형이 사람이 요즘에 끝도 없죠 한 마리 더 뽑고 싶은 아 끝났다 열심히 뽑았는데 뽑을 게 없네 너무 잘 나와서 자 이렇게 한 쪽 다 비워버렸다 짠 대박 아 놔줘 놔줘 와 엄청 거들거들해요 와 대박 세 네 어 어 또 있어? 다섯 마리인가? 어 다섯 마리인거야 와 한 마리 어 또 있어? 에에 낚시 오 키티 우와 대박 머리 잘라가지고 바보 같았네 자아 이거 이거 털이 엄청 복질 복질해요 지금 일본 정본 키티 완전 수리했습니다 안타까운 몬스터벌 뽑기에 이어서 오늘 대박 났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